안녕하세요. 펠리패스 카운티에서 켈리 전킴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 코로나 관련 유익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현재 버지니아 주지사를 통해서 자가경의 명령이 6월 10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. 그로 인해 많은 커뮤니티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는 온라인 반려종물 입양, 온라인 혼인신고, 가상 펠리패스 카운티 공원 체험, 그리고 Department of Family Service에서는 부모 상담, 클래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내용과 계속해서 올라오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위해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고 한국말로 보시기 원하신다면 맨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. 혹은 703-267-3511로 전화주셔서 펠리패스 카운티 헬스 디파트먼트 콜센터로 문의해 주셔도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모두 핸드폰을 꺼내셔서 문자메세지 ffxcovid를 입력하셔서 888-777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최근 코로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.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집에서도 가족분들과 유익하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